브레이크다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순영입니다 오늘 배워볼 작품은요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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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카운트 4월 작품입니다 9시 방향 두번째 월에서 리스타트 한번 있어요 스텝 체인지 한번 하시고요 자 1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다이고널 스탬프 왼발 플릭 왼발 사이드 리커버 왼발 크로스 오른발 4분의 1 웍 왼발 4분의 1 웍 오른발 4분의 1 방향으로 포드 셔플 가시면 되고요 카운트 합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갑니다 왼발 포드락 리커버 코스터 스텝 코스터 스텝 오른발 앞 스텝 놓으시고 왼쪽으로 1 2 턴 왼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숫자 스텝 가고요 3번 합니다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카운트 가겠습니다 3번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자 바로 4번 섹션 4 갑니다 오른발 포드 스텝 놓으시고 왼발 백 자 오른쪽 4분의 1 턴 하면서 사이드 샷 세트 왼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왼발 스텝 4분의 1 턴 하시고 놓으시면 끝납니다 카운트 한번 할게요 자 1, 2, 3, 4, 5, 6, 7, 8 자 풀카운트 한번 갈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3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두번째 월 가실건데요 10 6카운트 리스타트 합니다 스텝 체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발 왼쪽으로 워크 두번 합니다 워크 4분의 워크 하고 리스타트 갑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재미있으셨나요? 네 데모 영상 위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블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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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록!